서울의 한 대형 입양기관입니다. 이곳에는 매년 600여 명의 아이가 들어왔지만 3년 전부터 그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입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친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고 일주일간 입양 숙료제를 도입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은 원치 않은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출생신고를 꺼리는 탓에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된 영아의 수가 2009년 52명에서 2014년엔 280명, 무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의 수도 2011년 37명에서 2014년엔 280명, 9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기된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원으로 보내진 후에도 사실상 입양은 어렵습니다. 입양 부모의 입장에서는 생부모의 배경이라든지 아동의 출생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입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까다로운 입양 조건에 미혼모들은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하는 이른바 개인 입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양 아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크도록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지만 결국 버려지는 아이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만 나은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TBS 홍의정입니다.